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이사로 위촉된 세계경제포럼 선진제조 및 생산이사회가 22일 다보스에서 개최됐습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 각 산업과 정부가 직면한 주요 도전이 무엇인지를 주제로 개최된 이사회에서 박영선 장관이 소개한 한국의 자발적 상생협력기업, 자상한기업은 많은 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. 박영선 장관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프로젝트와 현대차의 부품공급기업 전기차 부품 사업전환 프로젝트 등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상한기업의 주요 사례를 공유했습니다. 한국의 자상한기업의 사례는 이번 다보스 포럼의 주제인 화합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당사자들과 일맥상통한 점이 많아 더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